아이디가 차도남이에요 처음에 순번이 핑냐님이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바렐 핑냐가 없어요 원래 아이디인 바렐 핑냐가 없어 제가 오메가인 레이븐이 한 명이 있길래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혹시 핑냐님 맞나요? 이러면 물으니까 한국어로 네?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저는 레이븐일 줄 알고 레이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온 게 카즈야길래 어? 옥. 어? debt? 갖춘이 선생님이 작동 hel scream 비니야하나. 비니야가 불야. 비니야가 불야이지 않 Connect이 그럼 인신이 계속 배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 이러면 근데 그니까 응 미쩨 비니야가 불야. 매척척 마르시클레아 아 그렇군요 근데 코마떼이 꽤 많습니다 핑이야님이 멀티플레이 여러 캐릭터 다 잘해가지고 설마 카제야가 나올 줄은 몰랐지 생각보다 너무 잘하더라구요 되게 멋진 그림이 나올 걸 했지만 아쉽게 홍보까지는 잘 나왔는데 마이너스 부분은 2스푼에 단핀 려 월캐리 중시의 콤보 월캐리 중시의 콤보 저 때 멘탈이 나갔던 것 같아요 이분이 생각보다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게임을 풀어가야 되나 조금씩 안전하게 플레이 했던 것 같아요 저 때 마이너스 이 둘은 이 둘은 이 둘은 이 둘은 이 둘은 너무 잘하니까 네 와우 나이스 나이스 콤보 려 나이스 나이스 콤보 저 콤보가 더 센게 뇌신인데 여기에서 뇌신 넣기는 좀 힘들어갖고 아 여기서 너무 쫄리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못 가는데 이거 그 때 만약에 뒤로 일어났으면 아마 저거 거의 뭐 끝이 왔을거에요 나락 꽉 막고 뭐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레드 magnale 우윈 진짜 여기서 레드가 좀 더 빨리 나왔다면 제가 졌을수도 있었을거같아요 다음은 주키릭이 나오더라구요 사실 저기 저 대회 하기 전에 그 아랠 저팀의 같은팀인 랑츄님이 레이븐을 랭매에서 마치 파고있었어요 그때 레이븐이랑 좀 해봐가지고 살짝 도움이 됐던거같아 살짝 좀 도움이 됐던거같아 우와 차라리 초풍 1타만 치고 벽으로 올라갔으면 좋았을텐데 오오 기재로 지으셨지 레이지 동팔님의 가르침 콤보 레이지 동팔님의 가르침 콤보 우와 나랑 막힐 때마다 왜이렇게 쫄리는지 레이지 안만들었죠 일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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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오오 아니 surfing 이제ż Gul 막힐 partnerships 스타름 난 여기 좀 안좋았네 이야 막았어 저걸 월바운드 들키는건데 오 잘 뺐다 오 으gl 그거 그래서 그리고 계산을 했어요 모든 기술이 나와도 이 기술이 그냥 레아 이게 했다 딱 레아가 나오더라고 이렇게 좀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 너무 조금 더 생각을 더 해서 쓰면 좋았을 텐데 미이간과 카즈야의 대결이 된다고 하게마루 이븐이라 많이 해봤는데 진짜 그... 토프클래스는 꼼꼼하게 앉는다고 토프클래스는 깊은데 한국말을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세밀하게 앉는다고요 미시마한이 대신은 左 옆으로 이동이 유행하다고 말하는 것과 미이간이 옆으로 이동하는 것이 예를 들면 왼쪽이 아니라 동일이 뭉 coupled 아 네. 아, 예. 고속에 아 아르 좀 더 와아 안전하게 한번 외종을 내밀으려고 하는데 아티가 안았고 이 부분 너무 큰 기술을 내밀어가지고 푸싱에 걸려가지고 푸싱 생각 안 thirty 너무 쉽게 줘버렸다 처음에 맵을 그냥 랜덤 했어요 맵안 할때 맵이 중요한가 싶어서 맵은 그냥 랜덤을 골랐는거죠 코드 컨디션이 좋았으면 초풍 눌렀을텐데 안전하게 하자 싶어서 아 아 아 anthony 학원에 대신 대신에 대신을 정해진 たちまあそうそうそうそうマスターカップ ライトか結構僕カレーぬーんととか と思うんですよも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 思って 去年のマスターカップトライにもかなりいい 成績を残してたので そう いやまたまくるのかまさか グイグイとラインを上げつつダメージを 取っていっている影丸だよ 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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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ああああああ ちょこちょこと左横と長谷山気ながら はい左こうちょいちょい混ぜてるから不意に今 みたいな技が使ったりしますよねはい そしてこの透かし確定の精度もかなぁ ポワークは生まれ高いです 放送愛合王朝はほとっこすれば捨ている 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あるぞ 左横をされると左に出せ技も振りタイガー うんこれたーここでかかと落としはヒット 体力ほぼフィーブまで持っていったあらえ0時 手前 大きいな最速封じんけんぱいそうねー あんまも来るんだ大 もうおかよいやー デビル化したいかりうっちゅー先ほど 最強のキャラーに能力 これはいいですねー 体育崎に対してた12 わー数ある カリロジダーション影丸も対決している でしょうからそうですねあーいう休憩 ないといけない ん 完全に読み切っての打ち方 ん ワンチャンを得て白いブーブー グリラーですよねラウンド取り返していった いかり ドライブの使い方が 素晴らしい ああ 横で透かしたからの風神剣 その通りです なるほど ここでステージは無限になってしまった 壁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 お互い先ほどの守り下への戦い方が有利になるような creating RE compromised ので trying to hook up ブーハングがベイコーヒーの手分で満ellesで満月中に ああ 危険不 大運時間が入ってカギパセリとは確認する わーおおお おおおお おおおお おおおおおおあ おおおおおおおお お艦さんの条例を見ついて von mateこんに較さにちょっと前に見て 자정맞축이 진짜 힘든 선순들이 여기까지 진짜 잘했는데 그래도 엄청 많네 今度は怒りが追いかける側となった なぁ 封しなかった 確定反撃のせいでやはり しっかりしていますね影丸 なぁ 彼に対して2スマッシュ こうなるのか なるほど先ほどしゃがまなかった 今度しゃがまなかったので中断選択をしたのか影丸 何と体力が 2分から一気に巻くって影丸リードしている さあ ドライブを警戒するときに 彼は何を見つけたのか アッパーはすごいわ 素晴らしい これが大きな側に対して 彼は何を見つけたのか 深い下段に対して痛い確定反撃を返していく影丸 体力はほぼ半分 次のラウンドを取った方が 準決勝に進むが 準決勝 準決勝ですね シャガパンを捕っているが ここでおたせしました アイメオンを取った最速風神剣 オチメジューシー うーんそれなのか セーターしっかり確定反撃 こちらも開始行く レイジの いやー 実写者 お互いレイジ ダウンを取った メタクケオンはコッパン 準決勝にコマを 進めます 運営するがモーカス ウチョウチョウチョウキデバジョブ ああ また見てだいまよ ダウンをペットに入れます nam하게theraの時間を達成しても Kilometer 今回も本日の God admit unfortunately 読み込みるまで 日本ダウンがいるは ほんとにもTBeps khowaが owned ungの moins一のダウンを 揃う 鏡べく機込む 日のおさじでですね 伝読こもajoke тот 少んどこぐかも 疲れで伝読こも 全機手の放送者